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데이 토, 일, 월, 화,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금요일 다이아 프라이데이 입니다 23년도 유행할 진주 목걸이가 금과 만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 목에 금줄에 진주가 사이사이사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진주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재미있고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도금 제품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완전 금입니다 14K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코 길이로 제작을 해서 40cm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8mm 사이즈가 5개 그리고 약 4mm 사이즈가 4개 그래서 총 9개의 진주 목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8mm 사이즈의 고리를 살짝 걸으면 포코 사이즈 정도로 40cm 되고요 지금 저희가 5cm 정도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45cm로 여유롭게 하고 싶다 하면 끝부분에 작은 오링에 연결하시면 45cm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40cm 한 거고요 45cm로 연결하면 아주 긴 사이즈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4K 골드로 모두 이루어진 체인이고 사이사이에 보시면 속에 꽉 찬 솔리드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을 너무 굵게 할 수가 없는 게 진주 구멍이 되게 커지잖아요 최대한 진주 구멍을 작게 하면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견고하고 단단한 작은 체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바이드 스타일로 이렇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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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를 넣었기 때문에 착용 후 보관하실 때 엄청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아니면 매우 많이 엉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쁜 케이스 안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아마 엉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주 아웃피스가 디자인되어 있죠 리얼 진주입니다 조개가 막 키운 진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진주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14K 골드고 리얼 진주가 아웃피스 길이감이 전체 길이는 45cm 저희가 오늘 초코 형태로 드리기 때문에 40cm인데 거기다 5cm 연장까지 해드리니까 그런데 가격이 얼마? 59,000원 59,000원에 드릴 거고요 14K 조개가 키운 진주 아웃피스 그리고 사이사이에 작고 큰 진주의 규격이 있습니다 40cm 초코 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는 오늘 두 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드로 두 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롱으로 착용하시면 돼요 오늘 두 개 하시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가격 리얼 진주이기 때문에 흠이나 자연의 증거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의 구멍 때문에 줄이 아주 얇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꽉 찬 금으로 14K 골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 길이로 이렇게 요즘 유행에 초코 길이 하나 하시고 진주 목걸이 레이어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좀 더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4cm, 8cm 연장줄이 있으니까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14K 골드 제품의 리얼 진주 목걸이 원하셨다면 오늘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관을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많이 엉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케이스에 보관해 주세요 오늘도 다이온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